아 돌아갈 거면 여기까지 왜 왔어 뭔 소리야? 어 하지 마세요 진짜 경고합니다 갑자기 나면 저 실수로 뒷주머니에 있는 총으로 쏠 수도 있어요? 어 뭐야 아무도 안 나왔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앤팜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80번 도로의 그림자 이 도로 옆에서 알바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거 도로인 것 같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해줘이 플레이게임 요즘 약간 이런 느낌 공포게임 많이 나오더라 그치 이렇게 일하다가 주유소랑 편의점이랑 이렇게 거시기 같이 하는 저 핏자국이야? 아니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지? 잠깐만 나 저기까지 갈라면 이 긴 복도를 지나쳐야 되고 문 두 개를 열고 아니 이거 핏자국 누구세요? 아 나 나 나 나 나 나네요 아 누가 이렇게 흘린 거야 아 정말 야 이건 싼 건데? 단무지 국물이라고? 아니 단무지 국물이 이렇게 많이 흐를 수가 야 근데 난 일할 때 이렇게 이런 길이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지 않아? 아 이걸로 내가 청소해야 되는구나 지금 쓱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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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탈 꾸드 달콤해 어 깜짝아 네 알겠습니다 어 뭐야 왜 사람이 없지? 어 전화 왔다 아니 저 차는 아직도 안 갔어 저거 뭐야 아니 누구신데 이렇게 피를 제 매장에서 흘리세요 죽으실거면 단대서 죽어주세요 제발 죽으실거면 혼자 조용히 아 깜짝아 옥수수 개같은 옥수수 아 깜짝 놀래 살아 귀신인 줄 알았네 아니 편이 좀 뒤에 이런 길이 있어? 아 어디까지가 이거 돌아가서 사장님한테 말하는 게 날 것 같은데 사장님이 난가? 아 내가 사장일지도 야 어떻게 이런 데가 이런 데 이런 게 있어? 뭐 어쩌라는 거지? 아 돌아갈 거면 여기까지 왜 왔어 뭔 소리야? 어 하지 마세요 진짜 경고합니다 갑자기 나면 저 실수로 뒷주머니에 있는 총으로 쏠 수도 있어요? 어 뭐야 아무도 안 나왔네 아니 잠깐만 나 이거 불 꺼져가지고 이거 불 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켜지? 발전기 뭐 이런 거 없나? 어? 그걸 왜 들어 니가? 어? 아 이게 무슨 짓거리세요! 예의 없게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자꾸 해골가 해이 아니 자꾸 해골이 있어 어? 차 자국 뭐 이정도로 타이어 자국이 남으려면은 진짜 세게 간거거든? 엄청 급하게 간건데? 따라가볼까? 뭐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갔을까? 근데 피 흘리고 있었잖아 어 근데 잘 안보여 어두워 어?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뭐야 교통사고 난건가? 어 뭐야 아니 이거 해골 내가 왜 모아야? 아 설마 해골 모아가지고 아까 거기 재단에 올려야되나? 그치? 지금 내가 지금 해골을 몇개 먹었지? 4개인가? 마지막 한개가 어디 쪽에 있을까? 설마 마지막은 내 해골인가? 아 나 해골 머리가 하나 더 필요한데 혹시 시청자분들 머리를 잠깐만 쓰는건 안되겠죠? 그건 좀 곤란하겠죠? 아니면 4개만 끼는건가? 사실 4개를 끼는건지 5개 끼는건지 기억 잘 안나거든요 어 뭐야 아니 지들이 알아서 꽂아졌어 어 나 왜 3개밖에 없지? 나 분명 4개 먹지 아닌가? 아 나 그럼 2개를 더 먹어야 되네 아니 그리고 저 해골은 누구 해골임? 설마 내가 죽인 사람들은 아니겠지? 꼭 이런게임들 보면은 꼭 이 주인공이 죽였던 애들이던데? 아니 보통 이런데 있지않나? 아 여기있다 진짜 마지막 한개 어 근데 진짜 있을만한 데가 없는데? 아니 이런데가 있었어? 아니 이런데가 있었어? 아니 이런데가 있었어? 아 여기있다 아이씨 왜 잠긴거임? 아무것도 없는데? 아무것도 없는데? 어 여기앞에 누구야? 난.. 아 됐다 다 모았다 이제 가면 되겠다 아 나 요즘 왜이렇게 심장이 아프지 아 나 심장이 안좋아졌나봐 아 저거 뭐임? 저 레이저포인트 뭐야? 절로 가봐야겠다 아니 거의 파워레인저 변신하는 느낌인데? 야 공포게임치고 너무 안 무서워 아님 내가 이제 진짜 공포를 안 느끼나? 어 뭐야 설마 외계인인가? 어 뭐야 설마 외계인인가? 뭐세요? 뭐..어쩌라는거지? 뭐..어쩌라는거지? 아 저.. 어이씨 어이씨 안돼 안돼 들어가 들어가 다시 들어가 악마가 부활해버렸는데요? 야 이거 생긴거 왜이렇게 무서워? 아 얘네 자기들만의 특성이 있네 얘는 후드..후드를 입었어요 컨트롤 CV인줄 알았는데 아니였나봐 아니 근데 나는 이런게임 할때마다 항상 저 악마놈들의 마인드가 이해가 안된다니까? 아니 어쨌든 얘네들 나덕분에 아이고 왜 저렇게 커졌대? 왜 커졌냐구요? 야 설마 나 이대로 죽은.. 지구 멸망했는데? 구름이 빨갛게 되면 구름이.. 세계가 멸망.. 나 때문이야? 지우사 알바 하나가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거야 내가? 나 개쩐다 우아 우아 어쨌든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도록 하죠 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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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